서민 씨, 시곡이 어떤 곡이 나왔습니까? 제가 이제 유재석 선배님의 압구정 날라리를 조금 이겨보려고 날라리라는 제목으로 오, 진짜 날라리? 진짜? 궁금하다, 궁금하다 아주 궁금하다, 한 번 잡수를 한 번 들어볼까요? 오, 대박인데? 와, 무릎 빠져, 무릎 빠져 여기 화상 입어, 앞부터 아스파이저 여기 화상 입어, 앞부터 아스파이저 이건 대박이다 야, 총대박이다 포인트 한 번 봐 야, 서민 씨가 대단하네 또 좋아, 또 좋아 야, 나와도 나와도 좋네 사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아, 이거 한 곡이 너무 임팩트가 있었는데 네 폭염에 뭐 이만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네 목표 달성 아무튼 그거